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의 정체성을 잘 알 수 있는 사건 하나를 들으려면 서해 공무원의 피살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어업지도를 나갔다가 실종되고 난 뒤에 북한 해역에서 북한 병사에서 총격을 맞고 사망했고 그 시진이 소각당했던 그야말로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도를 받았던 것이 문재인이었고 군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억류되어 있던 그 시간에 우리 군이 나갔거나 또는 조치를 취해서 북한에 연락을 했거나 이렇더라면 사람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대통령도 그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억류되어 있을 때 그 서너 시간 지난 뒤에야 나중에 총격을 당했고 또 시진까지 훼손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에는 마치 아무래도 없었던 것처럼 문재인은 다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행사. 이걸 보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을 제대로 통수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가 있나 하는 것을 잘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김정은이가 이 건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그걸 크게 자랑했습니다.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사과했던 것은 이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사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김정은이 사과 그리고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유족들에게는 크나큰 고통과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이 지금은 수능을 쳤습니다. 18살이 됐는데 이 아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지금 진술을 받았습니다. 바로 6일 날 어제 오후 1시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검은 패딩처럼 흰색 운동화를 입은 신은 고등학생 이모 군이 들었었는데 아주 애띈 얼굴이었습니다. 지난달에 대학 수능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수능 때문에 진술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수능을 다 치르고 난 뒤에 와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이 군은 지난 10월에 제출한 고소장의 고소인 조사를 받으려고 왔는데 아버지가 북한군에게 표살된 이후인 지난해 9월에서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아버지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2시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시의 채무총액과 도박 횟수를 공개했는데 이게 당시에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등 2명을 고소한 것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으로 아들과 가족이 고소를 한 겁니다. 더 일찍 출석해야 했지만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뒤늦게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 군은 미성년자라서 소송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지만 아버지 명예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취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을 지키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걸 정당화하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공무원이 월복한 것 자체가 월복했다고 표현도 했고 그리고 도박해가지고 빚이 많았기 때문에 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가족들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어머니 권모 씨가 또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가운데 이 군은 2시간가량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군이 인천경찰청에 오게 된 것은 해양경찰청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권 씨는 유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허위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양경찰청이 공개 사과를 하면 고소도 취하할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달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경이 이 씨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지만 해경의 반응은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다 하는 내용의 서면 통지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된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우리 군 당국이 지켜주지 못한 것도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억울한 사연인데 그런데 빚 때문에, 도박 때문에 월복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게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지만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야말로 유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해서 군인이 되려고 했던 이 군은 정부가 아버지의 피사를 월북사건으로 단정했고 그 꿈을 포기하고 난 뒤에 국가를 상대로 싸움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7월 달에는 해경청장 등을 상대로 아버지가 실종된 날짜를 의미하는 9월 22일, 그래서 2020만 922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종된 날을 의미하는 그걸 금액의 고대로 표시해서 2020만 922원 손해배상 송구 소송을 냈고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선 지난달 일부 성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소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서는 다시 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숨기려고, 왜 숨기려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달라 우리 아버지가 월북된 상황을 보고 군 당국이 교수님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정부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이게 보안 상황이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빼고 나서라도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정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항구를 했다. 이거야말로 지금 이 사건이 드러나면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왜 북한의 눈치를 보고 우리 국민이 피살되는 것을 그렇게 침묵하고 모른 척 했는가? 그게 백일하에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다시 법정에서 또 공개를 못하도록 맞대응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군은 지난해 10월 문재인에게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시켜달라면서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으로부터 직접 챙기겠다는 답장까지 받았습니다. 문재인은 슬픔에 공감한다. 직접 챙기겠다.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 A4 용지 한 장으로 그것도 타이핑을 친 글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후에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권씨는 이후 연락은 그냥 우리 측에서 찾아가겠다고 해도 묵묵부답이라고 했습니다. 묵묵부답. 이 군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명예가 회복되면 부사관 시험을 봤으라도 군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서 피살됐는데 이걸 이슈화 시키지 못하고 문제시 삼지 못하니까 답답한 국제 유엔 인권, 인권 관련된 단체에서 이 건을 유엔에 지금 제소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피살됐는데 우리 대통령이 못하고 우리 군이 못하고 있으니까 외부 기관에서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자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이 60만 대군을 이렇게 지휘할 명분이 있겠습니까? 자국민의 그것도 공무집행 중에 실종돼가지고 북한 병에 의해서 사살이 되는데 그거 북한의 제도를 항의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지금도 북한에 대화하자 북한의 유엔의 제재를 풀어달라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당국입니다. 도대체 북한에게 뭐가 그렇게 약점이 잡혀있는지 북한 체제와 일치되려고 하는 것인지 북한을 그렇게 동정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부부를 꿇고 내는데 더구나 이 피해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북한군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됐는데 그걸 도박 때문에, 도박비 때문에 올라가서 그렇게 당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아들 자체가 나서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유가족들은 씻기 어려운 상처, 아픔, 고통을 주면서까지 북한 김정은에게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문재인의 생각, 문재인의 태도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 성창경 TV